어두운 상담원에 맨 끝에 우리 엄마가 있거든? 우리 제발 봐봐. 어? 어. 아이..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어? 어.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강요 언니를 이제 아빠라 불러? 아빠야. 아빠 화이팅! 여자지세요? 몸에 좋으세요, 언니! 회원님 달려요! 회원님 달려요! 옷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다 오시는디? 레벨 파셨어요, 회원님! 아, 원래 초반에 레벨업은 잘 줘. 레벨 잘 안 줘면 짜치는 거요. 회원님 머리가 민들레 홀씨 같아요. 오로타를 잡혀서 잘 들려야 되는데 오로타가 안 나와요. 초반이라 그래요. 빅토리! 빅토리! 회원님 머리가 민들레 홀씨 같아요. 회원님 좀 더 민들레 홀씨 같아요. 이게 옷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완전 쪼이면 안 돼요? 이제 안 되려나? 드디어! 그냥이에요, 형님! 근데 아, 이 잠옷 형태 보니까 백나라님 거 티내려고 백호구나? 어, 맞아. 아, 맞네! 날개 맡겨줘. 날개 맡겨줘. 백나라님 저런 미미 정도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쵸? 백나라님! 날개 맡겨줘야 돼. 날개 맡겨줘. 저기서, 날개 맡겨줘. 넌. 또, 난. 열심히 배쓰겠어? 좋아! 내가 끝났어! 열심히는 드래그예요. 열심히 달리는 백나래.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살 빼는 거야, 이거. 백나래님 후회하시나요? 나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나래님 땀은 아니고 씻고 오셨는데 땀도 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씻어야 된다 해요? 컷커팩이 안 만졌으니까 딴 거 해보자. 나이스 배틀! 다시 달려야 한다 해요. 심상돼요, 회원님. 운동 좀 빼주세요. 골고루 하셔야죠, 회원님. 운동 가리시면 안 돼요, 운동 편식. 회원님 도착해요, 회원님. 잘했어. 엉덩이를 날치고. 쉬게 스트레칭!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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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님 인사 한 번만! 언니 배토가 되어 좋겠는데. 와, 근육 빵빵 드래곤이다! 쟤 의이나 하나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너희가 이리 와. 너희가? 야, 진짜 맛있겠는데? 와, 너무 많아. 열심히 지구를 지키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와! 와! 저거 지구 지키는 내용 맞아? 이거. 아, 완전 비치고 잘 빅토리! 중증이지 말아주세요. 진정해 주시겠습니다. 응? 측정 중입니다. 바이탈 안정! 살았습니다! 아깝네요. 강화란다! 막! 어떻게 사용이 됐다고? 말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가볼게요. 네 시작! 미니게임! 코인로드? 나 이거 코인 머금하고 주나 보다. 와, 재밌겠다. 오케이, 나 감 잡았어. 뭐야, 저거? 아, 콩콩아 다 먹고 있어. 아, 나와봐. 저기 가서 해놨어. 아, 잠깐만. 난 나이스. 아니, 이럴 시키. 노인공격! 노인공격? 아! 야! 1등으로 또 자켓이 3개밖에 못 먹었어. 어? 나 2등이든 4등이든? 아, 2등이든? 과연 2등이든 1등? 2개밖에 못 먹었나 봐. 돈! 아! 뭐야, 모금 만큼 주네? 아, 그냥 모금 만큼 주네. 아, 그냥 모금 만큼 주네. 아, 근데 미미게임 맞아서 좋다. 진짜? 아, 어려운데? 아, 먹는 게임인지 알겠다. 아, 이렇게 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준비!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돌겠네, 진짜? 나 2차니당 2만 나오고. 오네! 내가 벌써?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에 걸리는 레전드 장식이 올라있어! 장식이 올라왔어! 아직 안 돼! 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리와! 이리와! 오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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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리와! 아니야! 안 돼! 아직도 좀 가까워지게 해. 우리 별이가 그런 거 올 거 같아요! 너 이름이 뭐니? 세버스찬! 오케이! 세버스찬! 사냥의 시간이다! 어? 아? sero è a sc sc 데마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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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만을이 없어! 데마스차! 네.. 진짜 우린 쪼옥이! 뭐야? 올려난다! 귀여워! 데마스차! 데마스차! 데마스차 죽었어! 안 돼! 내 마술천! 내 마술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모두 다 같이 펜션을 나온 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밀면을 먹고 빠이빠이 했답니다. 다음번에 더 다양한 유튜브분들을 모시고 엠티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나른한 크루 엠티 아닌가? 잠깐만.